어, 거기 사이에 닦여서 대충 허니저 허니저 그래야 되겠다 어, 안녕 잘 지냈어? 머리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? 네 더워서? 안녕 얘들아 콜라 1인당 하나씩 콜라 1인당 하나씩 가져가 이거 터졌는데? 콜라 터졌다고? 콜라 터졌는데요? 진짜? 네네 뭐야? 아니 콜라 생긴 게 있어 저 저 저 준혁이 저 헤헤헤헤 이게 터진 건가? 어? 어? 옆이 야 불량인데 이거? 다른 사람 지금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원래 이렇게 먹는 게 아 그렇지 그렇지 아메리칸 스타일 옆으로 먹기 터진 거예요 어 1인당 하나씩 콜라 더우니까 콜라 하나씩 가져가 일단 일단 콜라 하나씩 먹고 쉬고 있어 네 우리 준비 좀 해야 되니까 어? 터졌어요 콜라 콜라 안 받았어? 응 됐어 이제 어 저요 아하하하 아이소피 베일기 했잖아 아하하하 음료수 안 받은 사람 음료수 안 받은 사람 외국 애들도 있어요 외국 애들도 러시아 애들 딸내미가 타던 것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느낌이 다른데 네 느낌이 다르죠 애들이랑은 좀 약간 레벨이 다른 자 우리는 지금 라이딩 데이에 앞서 보물찾기 비하인드 컵 자 이게 보물찾기였어요 이거 보물찾기 조그만해서 이거 찾기 힘들겠다 사실 띠니까 네 그래서 어디다 숨길지는 저도 모르고 누군가 나오면 상품을 줄 거니까 기대 기다려줘 네 커밍순 데이빗 콜라 먹으셨어? 네 언제 왔어 너 콜라 안 받은 사람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TV의 익스트림하니입니다 오늘 청라에서 라이딩 데이를 하려고 이렇게 다들 모였고요 너네 일찍 왔지? 네 몇시에 왔어? 한 12시쯤 전에 온 것 같아요 11시에 일찍 출발했네 오늘 라이딩 데이 오랜만에 거의 2년 가까이 만에 개최를 하는 건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딩 데이를 했고 어디서 왔어? 저 오산이요 오산? 저 아산이요 아산? 멀리서 왔네 고마워 저 틱톡해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되게 좋은 거 같고 해서 아직 다 안 와서 좀 이따가 정리를 하고 행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3, 40명은 온 것 같네요 3, 40명 이렇게 하니까 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도 구경하고 헬로우 헬로우 아 진짜 머리 왜 이렇게 늦었어? 어? 회장님 회장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? 어? 너네 기다렸어 어? 어? 멋있다 러시아 가야 되겠는데? 멋있어 멋있어 음료수 오! 고맙습니다 어 반짝 핫폐 어 뭐야? 핫폐가 돼 있는데? 왓츠롱 가방 가방 어디다 왔어? 아 아 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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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확실한 게 나을까요? 어어 사진 먼저 찍을게 하나 둘 하나 둘 네 네 지금부터 어 라이딩 데이 이벤트를 할 건데 대회는 맨 마지막에 베스트 트릭만 한번 하고 네 나머지는 여기 온 친구들 이제 선물을 나눠 주려고 하는데 그냥 막 줄 순 없잖아 그래서 그냥 간단한 몇 가지 게임을 할 거야 지금부터 어 이 파크 안에 우리가 별 스티커를 붙여놨어 어 이렇게 생긴 거 어 이렇게 생긴 거 별 스티커 반짝이는 거 있거든? 별 스티커 어 이거 컬러에 따라 상품이 달라 어 그러니까 이 파크 안에서 이거를 찾아와 여기로 오면 돼 어 지금부터 시작 기물에서 기물 어디가 쏟아졌어? 나무에는 없어 나무에는 없어 나무에는 없어 기물 기물 가까운데도 있어 어 바로 찾는다 바로 찾는다 하나 찾으면 바로 오세요 녹색 녹색이 이거 비엠으로 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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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맘에 들어 가져가 여기서 맘에 들어 색깔 골라가 저기 제가 1등이에요 오 1등 1등 맘에 드는 걸로 치러가 빨간색 빨간색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떤색 보라색 보라색 야 주워 주워 보라색 그립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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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와 그립테이 야 어디서 붙인거야 대구 대박 그립테이 제일 이쁜거 대구에서 왔으면 오케이 여기다 도와놓는거지 네 보라색 보라색 그립테이 아니야 보라색이 그립테이 네 야 야 재홍씨 박재홍씨 박재홍씨 왜 갑자기 골라 어제까지 야 대박 대박 집에 가면 안 돼? 동생 동생 안 밴대 어 왜요? 안 밴대 안 밴대 안전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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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문색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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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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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있어 고맙다 찾았어? 안 떼어내야 돼요? 잘 떼어서 다가마 고맙다 열 축하했어 어 막 자랑하면 안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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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사에도 출시 전인 이거 이거 인스타 치즈 보라색 보라색 그립 골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야 뭐가 그럼 남색이 이거 아직 남색인데 응 빨간색 하나 남았어? 와 씨 연준이 근데 이제 남색 나가야 되는데 보라색이 하나 남았어 빨리 찾았으면 선택할 수 있는데 빨간색 하나 남았는데 다 찾았어 어쩔 수 없어 마지막이니까 연준아 이제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빨간색 한 개 남았는데 다음 게임 상품은 핸들 그립이랑 스피커랑 위출시된 스피커랑 그다음에 위출시된 그립 테이프랑 이렇게 해서 네 게임을 할 거예요 다음 게임은 어 저기 바닥에 있는 렛지 저기서 피블 스톨해서 오랫동안 버티기 이렇게 해서 1등 2등 3등 피블 이렇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두 명씩 두 명씩 세 명 세 명씩 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혹시 걸치고 시작해도 돼요? 안 돼 안 돼 무조건 홈으로 걸어야 돼 어 발 닿으면 안 돼 피글 스톨 게임 누가 가장 오래 버틸까 이긴 사람 올라와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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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돼서 이겼어 벌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뭐야 типа 채입 에어 야, 저건 피불 아니야! 야, 저건 피불 아니야! 아, 여기 낄 거야! 손數, 오!! 아니! 올라와 너무 올라와! 아니야! 지금, 아니야! 장기 형, 찍혔어! 해크 비교 이틀다, 오! 하나, 둘, 셋! 야 1대1 1대1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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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감동혁. 완전 딱 잡았는데? 잡는 중이에요. 잡는 중이고, 여긴 잡았어. 어, 감사합니다. 밥도 먹겠다, 이제. 둘 다 결승 진출. 하나, 둘, 셋. 잡아, 잡아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결승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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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. 잠깐만, 감동혁. 얘네들은 끝이 안 나네, 계속. 감동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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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. 2등. 2등 누구지? 2등 저요, 저요. 4, 5, 골라. 나는 쓰고 싶지. 에티크 괜찮냐? 에티크 좋아해. 에티크 좋아해 이거. 에티크 쓰고 있어가지고. 안 내면 신고 가요, 여보. 여보. 됐어. 또 이제 상품, 또 이제 한정판. 이 거 나갈 거야. 이 거니까 세 명만. 페이키로 누가 멀리 가라. 자, 홍콩이 안 돼. 홍콩이 안 돼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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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아. 아. 에이. 예예예예예예예 칼 쓰세요 칼 쓰세요 칼 쓰세요 칼빅 먹어 칼빅 먹여 이거 확인 안 돼? 미출 씨야 미출 씨 칼칼하면 안 돼 그냥 올려둔 잠깐만 도영아 놓고 하자 도영아 놓고 하자 도영아 도영이 김이 잘 알아 아아 자유투 여기서 자유투 여기서 기회를 한 번에 해 점프 해도 돼 점프해도 돼. 마음대로 점프를 하던, 뒤로 돌아서 하던, 막내로 던져. 앞으로만 안 가면 돼. 잘하는데?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대박. 잘하는데? 야, 쓰레기 잘해. 안 돼. 나 잘하는데. 애들이 갔어요. 잘하는데. 폼이 다른데. 스포을 왜 해? 그냥 공평하게 다 스포터만, 잘 타는 사람만 먹을 순 없잖아. 힘이 너무 세다. 나이스, 진짜. 떨린다. 떨려. 아, 아깝다. 개정은 잘하는데. 진짜? 나 1차로 만든 거야. 나 1차로 파이프 아무것도 몰랐다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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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초등학교 실기 시험 같다. 박라현의 힘. 아니, 근데 많이 참여하는 거 좋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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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한 번, 한 번! 여기, 여기! 여기, 여기! 저희 앞에서. 여기! 네! 네모, 해 봐도 돼. 네모, 해봐도 돼. 네모, 해봐도 돼. 네모, 해봐도 돼. 던져! 너무 관심 많이 넣었어. 그냥 세 개 던져. 저 네모 상자 맞춰. 잘했어, 잘했어. 와, 정확한데. 저런 버튼 눌렀다. 좋아, 좋아. 플로터 좋아? 네, 네, 네. 프리초가 아니라 플로터를 조져버리네. 여기 앞에 선에서. 됐다, 됐다. 잠깐만요. 해볼래요. 해볼래요. 끝이야, 이제? 형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자, 빨리 던집시다. 뭐야, 이거 뭐야.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아니, 떨린다. 아, 바람 탔어, 바람. 나 스쿨 없어서 바람을 축적하라. 이게. 제발, 이거! 아, 제발 이거! 아, 아아!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여기 다 넣으면 바람하다. 바람하다, 바람하다. 머리 끝으로 느껴. 날 것 같아. 아, 느껴, 느껴. 왔다. 어? 어? 늘 것 같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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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좀 봐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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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느낌하는 상품이야. 느낌하는 상품이야. 오! 짧아! 이제 막 던지네. 던지네. 오! 오! 야, 개클 림인데? 왔다! 아, 이거 한 번만 더 해야 돼. 오! 오! 자, 이제 마지막 투자수 받았다. 마지막 투자수인데. 나 근데... 찬이 나 처음으로 안 받을 거야. 근데 한 명 나오든까지 해야 돼. 오! 아, 깜짝이야. 근데 한 명 나오든까지 해야 돼. 오! 오! 자존심은 죽겠다. 자조! 저요, 저요, 저요! 하이 바이브! 하이 바이브! 하이 바이브! 아, 이, 위! 똑같은 거, 색깔 똑같은 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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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! 자, 보이세요? 다 보일만 얘기할게요 얘들아! 수령아! 아니, 누랑이! 뭐해볼까? 잘 보고 타! 뭐해볼까? 문제하고 두 개 이라고 말해주세요 마지막에 끝 쥬P 털끝 쥬P 뱀 크리스마스 야줌둡면 조금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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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아쉽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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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ked by how do you make it tricky? иг 손에 안 되는 장난감 당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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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치기 무빙 손으로서 무빙 손으로서 어허 이거야? 스하 아 이거 너무 부끄러워요 형 어.. 뜨거 빠졌어요 어 그래? 나 이거 하나만 좋아 우승 5 몸이 좋은 것 같은데 유명하다 우오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오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유! 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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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너무 커! 유행주 유행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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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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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탔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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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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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습니다. 였습니다. 간식 타임. 미쳤어. 2. 다 나와! 다 나와! 지원이 안 되었다 한거 같아! 뭐하는 거 아닐까? 사실 연준이 연준이 1등, 고혁이 2등, 세결이 3등, 4등이 양훈, 양훈이 한둥이였어요. 안경제비가 5등. 그러니까 동화기를 뒤주면 되고, 이걸 훈이 줍니다. 얘들아, 다 모였어? 네! 자, 5대, 멀리까지 오느라 고맙고, 오늘 마지막까지 그래도 크게 다친 사람 아니어서 다닐 수 아니고, 한 친구가 나있어요. 그래서 오늘 베스트 트림 마지막 트림은. 또는 우리 서. 또는! 또는! 한동이였어요! 땡! 또는! 또는! 축하해! 또는! 양훈! 세르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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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결! 세결이! 세결! 감사합니다! 이제 2등 누군지 한번 반응을, 반응을 하는 거 같아. 2등 누구일까? 2등이 누굴까? 우리 2등이? 어? 3등 누구 같아요? 2등 누구 같아요? 조혜경이! 1등 누구 같아요? 1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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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! 황 준! 황 준! 황 준! 황 준! 자, 다들 이렇게 라이딩 데이 와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여유가 되면 상품 모아서 이렇게 모임 자리를 열을 거니까 다음에도 또 시간이 되면 참석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날짜를 갑작스럽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이런 거 고려를 해서 피해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된 거고 다음에 좀 가까운 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다들 잘 돌아가고 다음에 또 웃으면서 재밌게 만납시다 자, 그리고 야, 뭐라도 받아가야지 못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 상관이 아니었단 말이야? 상관이 아니었단 말이야? 야, 야, 저 욕심쟁이네, 저거 이거는 파는 거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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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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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야, 야, 오지 마! 오지 마! 아, 나, 야, 야! 어, 형 몇 too 있다! 야! 야, 그래! 상하는 거 봐라! 할사람이 없죠 사실 할사람이 없죠